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이 얼굴의 크기와 얼굴의 길이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양복점에서 그 와이수츠나 정장을 맞춰 입을 때 뭐 이렇게 어깨 길이를 이렇게 된다거나 또 가슴둘레를 이렇게 재거나 또 허리둘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재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얼굴 길이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코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재고 그 하는 것으로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정확하게 얼굴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세로 길이와 얼굴 가로폭 길이를 줄자로 이렇게 잰다고 한다면 뭐 코가 높은 사람은 더 길게 이 길이가 더 길게 나올 것이고 얼굴이 판판하고 저같이 이렇게 납작한 얼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짧게 측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얼굴 길이 재는 방법은 줄자로 이 곡면 거리 곡면 거리를 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 거리를 재는 것인데요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기구가 이 버니어 캘리퍼라고 하는데요 그 여기 보면 뭐 7cm 8cm 정도까지 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 이내를 재게 되는데 뭐 눈에 가로 길이를 잰다던가 이렇게 눈에 가로 길이를 잰다던가 뭐 코에 세로 길이를 이렇게 여기 그림에 나오신 바 나온 바 같이 이렇게 잰다던가 또 입에 가로폭을 이렇게 젤 때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렇게 재게 되는 것이겠구요 이것은 어 카스트로 비에조 캘리퍼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20mm 즉 2cm 이내에 길이를 재는데 사용되는 기구로 뭐 눈에 이 세로 길이 어 이거는 뭐 1cm 이내 겠죠 눈에 세로 길이라든가 여기 그림에 나온 바와 같이 이렇게 눈동자 크기 어 또는 더 세밀하게 뭐 1,2mm 크기 쌍꺼풀의 크기와 높이 어 뭐 쌍꺼풀의 높이는 뭐 뭐 얕은 사람은 6mm 좀 높은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10mm 까지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그 2cm 이내에 그 길이를 재는 기구이구요 이것은 스프레딩 캘리퍼라고 해서 좀 보기에도 이제 크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10cm 이상의 그 거리 뭐 얼굴에 이렇게 전체 길이라든가 얼굴에 전체 가로폭 길이를 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스프레딩 캘리퍼로 그 두상 크기 머리 크기를 재는 사진 인데요 미국 전투기 조종사에 그 맞춤 헬멧을 제작할 때 이렇게 잰다고 합니다 이 기구를 가지고 그 양쪽 광대뼈에서 그 광대뼈와 광대뼈 사이의 그 얼굴 가로폭 길이 또는 그 양쪽에 그 관자놀이와 관자놀이 사이의 축두부 사이의 그 평균 얼굴 길이 그 다음에 뭐 이마에서부터 턱까지의 그 얼굴 평균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 등신 비율을 표현을 할 때는 그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턱까지를 이렇게 되겠지만 얼굴 크기 를 질 때는 그 헤어라인부터 어 그러니까 이마하고 머리털이 나는 부분하고 헤어라인부터 어 이쪽 턱까지의 길이가 얼 정확한 얼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형외과에서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사이즈를 측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990년대 그 성형외과 레이던트를 할 때에는 그 사진을 찍을 때 환자한테 이렇게 줄자를 이렇게 대고 있으라 그래 가지고 어 요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때 우리가 찍는 카메라는 보통 카메라 하면은 이렇게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메라를 찍게 되면은 그 중간은 크게 나오고 바깥쪽은 작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핸드폰 카메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그 디지털로 변형을 해 가지고 가운데가 도리어 더 작게 나오고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얼굴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광학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더 크게 나오고 바깥쪽은 작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좀 왜곡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써 이렇게 이제 그 카메라 렌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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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제 105mm 마크로 렌즈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렌즈의 그 지름이 10.5cm 가 되는 것입니다 10.5cm 가 돼서 이게 아주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서도 찍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즈에 여기에 있는 사진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왜곡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렌즈로 왜곡이 적게 만들어서 환자 사진을 찍을 때 요렇게 찍은 다음에 이 사진을 그때 이제 코닥 필름을 썼었는데 사진을 인화해서 아 1cm 가 요 정도니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례로 1cm 대 어 요 크기 해서 어 얼굴에 크기를 아니까 그 뭐 눈의 크기 라든가 뭐 인중의 길이 라든가 뭐 코에 길이 이런 것들을 다 비율로 그때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진을 찍으면 이목구비 눈코입들의 그 랜드마크들이 자동 측정 되면서 뭐 눈의 길이 코의 크기 입의 길이 등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아 졌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평면적인 거리를 잰 얼굴 부위별 길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아래 평균 얼굴 길이 즉 그 헤어라인 위에서부터 턱 아래쪽까지의 그 평균 얼굴 길이가 181mm 고요 그 다음에 가로 얼굴 평균 길이 그러니까 광대뼈 하고 이쪽 광대뼈 하고 이쪽 광대뼈 사이의 거리는 136mm 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수치들은 전부 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 중 하 얼굴 중에 상 안면 길이는 53mm 또 눈썹에서 코까지의 길이는 64mm 아래 얼굴 인중에서부터 턱까지의 길이는 63mm 뭐 이렇게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인중 길이가 15에서 16mm 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15mm는 그 미스코리아 그 출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좀 예쁘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그 여성들 평균 이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16mm는 일반인 평균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눈코 이 미목구비의 수치들을 한번 보면 그 눈의 가로 폭은 25mm 그 눈의 세로 길이 그러니까 위아래의 눈 크기 라고 하죠 이거는 8mm 그 다음에 내 안각 폭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뭐 미간이 멀다 미간이 좁다 할 때 그 미간 사이 거리가 보통 34mm가 평균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들을 또 우리나라 예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또 30mm 까지 나오기도 하고 또 외국 여성들을 보면 28mm 까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대상을 측정하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몽고주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른 수치라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얼굴 크기 재는 법 또 얼굴 길이를 재는 법이 우리가 막 이렇게 자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이 수직 길이 수직 길이를 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또 얼굴 눈의 크기 라든가 코의 길이라든가 뭐 턱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수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키가 뭐 162cm 다 라고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수치는 그냥 참고로만 보는 것이고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아 이런 것들을 좀 어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얼굴 크기 얼굴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럼 얼굴 면적 이 설페이스 에리아 조이 랭스나 아 뭐 그런게 아니고 설페이스 얼굴 면적 얼굴 면적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 면적이 어 서양인에 비해서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